렛츠 트럭스 노이스페트 놀라지 마세요 이게 오프닝이에요 렛츠 도래어스 한 거를 물어봐 언니들의 주입식 교육을 받는 하루나 자 여러분 갑니다 준비 되시죠 1, 2, 3, 4, 4, 5, 6, 7 한 걸음 눌러서 지금 이 시대 돌아보면 또 원칙도 절대 질 일 없는걸 시대 안에 오는 모습은 언제나 밤이었나 예술의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예술 하이 오호 MC 인사 드릴게요. 둘, 셋! 그리고 안녕하세요! 뷔입니다! 저는 문수아 저는 하루나 하라야입니다 저는 루나맘지 누나는 이 노래를 알아? 누나 알잖아요 언니들이 부르는 노래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맞아, 제가 많이 들어줘서 루나도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었죠 그래도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아아, 아아 누나가 진짜 못한다고 벌써? 아직 시작이 안 돼 아니야, 아직 시작이 안 돼 아직 오프닝이었어요 저희가 오늘 하루나 제가 추억의 노래를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즐겨오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켜봤고 맞아요 루나는 그냥 귀여워서 잠기있어요 저희가 데려왔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있고 싶어서 그냥 재밌게 즐겨도 추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해물러서 삼켜벌일구 널 가만둘 수 없어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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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흥이 점점 오르는 투어음 꾸겨 버릴구 어쩔 줄 모르겠어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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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오케이 아이 바이 세상에 엄마빼고 누가 대인옵니다 언니 니가 제일 좋은거야 부언니에게 사랑받는 막내 하루나 귀여워 너무너무 너무너무 빅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 방송 시작한 척하는 빌리 지금 방송 시작한 척하는 빌리 Let's do this! 부모 나 이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한거는 몰랐어 지금 이 시대를 돌아버렸는데 When we go 왜 진래가 없는거야 이 시대 안에 있는 모습은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이 이거를 꺼버렸어요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를 꺼버렸어요 죄송해요 다시 그래서 돌아왔는데 문사 놀라봐요 저희는 생기etric이 놀랐나봐요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렇지 않게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나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리플레 baby we can we pray 텐션 아가 일수기 때 땡게 기차이 마시다 맞아요 아니 한 번 잘못 봤는데 하람이가 이거 하는 순간 하람이가 문지르는데 빌리브 눈조심해 아니요 엠즈 엠즈 세대 어깨 게르피스 I'm gonna 지금 이 씨때로 본다며 이런 느낌 게르피스 정말 함께 즐겨봐요 오늘 저희 재밌게 물어봐요 또 재밌으시죠 너무 재밌죠 안 지쳤어요 웃기세요 이러면 안 돼요 다음 곡은 Kpop 젠 Jose 날 MC ENTGY 궁금하다 루나의 추억 노 стро 추억 노래 루나의 추억년 한 번 들어보자 케이팝 응 문화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노래 global . 제가 Kfoot을 듣기 시작 했을 때는 제가 많이 말했지만 러시안 러시안 레드벨벳 선배님 그때마다 2015년 2016년 그리고 블랙핑크 선배님들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추억의 노래야? 제가 듣기 시작했을 때 그게 그게 왜 잘 들었어요? 천국 육하니 열두 살 제가 추억의 곡도에서 친구들 많이 잤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케이팝을 시작했죠 블랙핑크 아니가? 블랙핑크 에리아 아니 근데 아까 댓글을 봤는데 오늘따라 유독 문빈을 닮았다고 하는 댓글을 봤어요 아니 아니 일본은 그래요? 근데 오늘 조금 닮은 것 같아요 네 오빠가 그 수건속만 수건속만 닮은 것 같은데 사실 일본으로 그게 진짜 맞았어요 진짜? 오 잘 봤어요? 잘 봤어? 오라버니랑 잘 봤어요 오 싫어 왜 싫은데요 좋아요 하람이 하람이가 얘기하는 루나가 얘기하는 하람이가 얘기하는 루나가 얘기하는 질문 하람이가 얘기하는 루나가 얘기하는 질문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언니들 방에서 자니까 언니 잠꼬대도 들었고 수연언니 잠꼬대도 들었고 너무 재밌어요 귀여워 귀여워 이랬어요 진짜 갑자기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진짜 하루나 하루나가 그 잠꼬대를 하는데 갑자기 잘 안 자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하루나입니다 맞아 하루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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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진짜 4,5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나입니까? 이랬는데 네 하루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마이크 테스트 중이었대요 맞아요 진짜 인이어를 끼워 입었어요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나입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언니들 목소리 점점 돌리는 거예요 하루나입니까? 하루나예요? 뭐 이러면서 네 저 하루나예요 마이크 테스트 중인 거예요 난 그 옆에 있었어 아니 아니 루나랑 같이 자는데 루나가 갑자기 저를 이제 한 번 깨웠었어요 그래서 뭐가 막 들린대요 그래서 어 그냥 어 아닌데 그랬는데 그게 잠꼬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루나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옆에서 자니까 눈에 떴다 문화가 문털고 갑자기 딩뚱 왜요? 이러고 있는데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왜? 이러니까 이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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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나 계속 깜짝 놀랐지 와 에이프 에이프 안녕 안녕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